사실 그 부분은 쉽지는 않거든요 박준훈 올라갑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바로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되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모셔널 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박준훈의 3포인트 박준훈의 석점 아무튼 집중력은 유지를 했거든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또 석점으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 맞불을 놓습니다 박준훈의 3포인트 그것도 있지만 에너지 정도의 문제에서 이번에도 박준훈 아멘